자, 우리 프랑스 대표팀.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건 아이콘 여러분들의 느낌입니다. 일단은 저희 무대를, 그러니까 어떤 춤을 추고 있는지를 사실 저희 육안으로 처음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되게, 되게 새로웠어요. 그리고 일단은 춤을 너무 저희보다 훨씬 잘 추시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인정하는 부분이잖아. 형보다는. 오케이, 오케이. 저보다 잘 추시는 거. 아, 마비보다는 잘 추었다? 앞서 바비 형이 말했던 것처럼 저보다 잘 추시는 것 같고요. 저보다 잘 추시는 것 같아요. 제가 팀에서 노래를 맡고 있어서 춤은 잘 못 추거든요. 네, 그리고. 팬들이 아무도 아니요라는 얘기를 안 하네요. 네, 맞아요. 너무 놀랐어요, 지금. 아니에요,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, 사실은. 저도 기대냈는데, 진짜. 한 명도 얘기를. 아니죠. 가장 크게 느낀 건요. 커버댄스를 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. 그냥 본인들이 짠 안무를 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완벽히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너무 멋있어요. 계속 영상 찾아볼 것 같아요, 저는. 앞으로도. 아, 영상을 찾아볼 것 같다.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벽에 건물에 비치는 거 보고 되게 혼자 연습하고 친구들이랑 연습하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그게 거울이랑은 다르게 진짜 잘 안 보여요. 진짜 실루엣밖에 안 보이는데. 너무 서로 호흡이 너무 잘 맞고 확실히 프랑스에서 온 느낌이 딱 왔어요. 자유로운 예술가의 느낌들이 다 보여줘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. 진짜 멋있었어요.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필살기를 했었더라고요. 필살기에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. 어떤 필살기죠?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안무랑 아예 다른 새로운 안무를 만드셔서 거기에 싸하 씨가 덤블링을 하시고. 언급돼서 너무 좋아해요, 싸하 씨가. 싸다 씨가 이제 발차기를 하시고.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는 퍼포먼스를 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니, 잠시만요. 사하 씨 왜 이렇게 울어요? 아까 덤블링했다가 언급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 사하 씨. 울지 마. 울지 마. 어디. 왜 이렇게 우시는지. 울지 마. 울지 마. 울지 마. 울지 마. 여러분,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